자 오늘 선거 날인데 오늘 선거 날인데 투표들 잘 하셨습니까? 예 그래도 투표하고 자전거 타러 왔습니다. 예 백마입니다. 심오심오 김입니다. 코피입니다. 안나수입니다. 어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손님이 오셨어요. 재밌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개질 코스에요. 조향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어요. 도전입니다. 로크님 조향이 아직 끝내줘요. 칭찬을 못해 다시. 어필 도전합니다. 예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길이 있어요 길이. 어필을 할 거니까 나는 이렇게 돌려볼게요. 또 껐어요. 자 조향이 좋으신 루크님 도전합니다. 또 요리 들어가는거야 그러면? 꺾었어요. 또 요리 들어가는거야 그러면? 또 요리 들어가는거야 그러면? 꺾었어요. 또 요리 들어가는거야.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마지막 반문? 또 오고 쁘어 Veterans 여러분 3인 자 떨어 transact용. 어어 아차산에서 잘탈려면 이렇게 까다로운 조향을 이렇게 연습하고 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쓰이 도움이 안돼요. 그리고 백마님이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전입니다. 요리 splash 두사리 다리 빠르게 부들부들 떨죠. 호핑 안되고? 안되고? 호핑은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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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최대한 멀리 돌아와야 되는구나 토마스님이 조향이 딱 좋지는 않지만 오! 잘 돌았어요 웬일이죠? 아이고 산타고님 산타고님 조향은 제가 잘 몰라요 오! 특이한 자세로?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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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데? 됐어 됐어 오오오오 쉽게 가신다 산타고님 새로운 작전으로 무슨 개다리같이 이렇게 개다리 페달링 같은 작전으로 앉아도록 텐데 아이쉣 아이쉣은 뭡니까? 아이쉣 백마 선수 부들부들 떨면 안돼요 부들부들 떨면 안돼요 됐다 땡이죠 안장에서 앉은 스탠드가 되죠 스탠드가 되죠 어필님 몸을 뒤로 빼고 산타고님 작전을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안장을 다 낮췄고요 아아 너무 어필님 어필님 장마 선수 원래 조약 못상담을 주면 시키마요 코스는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바로 꺾고요 보통 우리 서서 장마 선수 좋아요 됐다 됐다 좋아요 아아 돌려줘요 배달이 너무 심하면 안돼 한 면을 잡으면 거의 넓어져요 거의 쓴 상태가 꺾어야돼요 어! 다 꺾었어요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초출못 가는 길목입니다 아 문안이 통과 아 아 아 아 아 아 DM 너 Fin big to 빨랭입니다 names do 다 or or 저쪽으로 갑니다. 쏘똥 선수가 또 뭔가 미션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벽이에요 여기서... 쏘똥 선수가 진짜로 도전합니다. 저쪽 뒤편으로 남 Kanraabyte kyushin 미쳤어요. 이거 잘 안게요 잘 탄다 땡입니다 백만님이 방탄을 세웠는데 방탄이 저렇게 무서워하지 좋아좋아 좋아좋아 가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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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직진 좋아좋아 마지막 나무스리까지 착지가 조금 안좋았죠 이거 제가 시킨거 아닌가 산타구야 이거 한번 해보자고 저기까지는 못해 인간이 나오고 있다 뭔가 불안해져 성공입니다 더 올라가 됐어 됐어 웃기자고 하는 얘기지만 성공하면 여성세계 최초에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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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같이 여성세계 최초 성공했어 이게 막상 와서 보면은 간 떨어지는 데에요 보면은 절벽에 절벽 조출물 밑에 새로운 코스 하나 개최했어요 초출못 동생 수출못 동생 되나요? 아BO 오샤 변개되 mill 꺾어서 초출못 코스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doo.. 두번째 손oms chuck 우리 친구 잘못갔다 이제 성공하겠습니다 성공 초출못 동생인데 초출못 부 나는 더 많이 세요 돈이 잘못 들어갔대니아 바람이 많아요 바람이 많아 바람이 많아 자 이제 꺾어서 초출모 코스로 올라가면 되는겁니다 두번째 손 한번 지나야죠 일단 성공하겠습니다 성공 초출모 동생인데 초출모 부터 더 세요 돈이 잘못 들어갔댑니다 바람이 많아요 바람이 많다 바람이 많아 지금 도전합니다 여기가 난관이에요 이 코스는 여기가 난관인데 오른쪽으로 붙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인 대니 선수 같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알려달라고 안 알려주죠 초출모 동생인데 어? 페달만 안 찍혔으면 아 두 바퀴가 일로 빠지면 무조건 없는데 어필님 아 잘 못 들어갔어요 잘 못 들어갔어요 잘 못 들어갔어요 잘 못 들어갔어요 잘 못 들어갔는데 어필 한번 띄워주지 제가 볼 때는 어필님도 코스만 정확히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아이고 살짝 오른쪽 산타고 선수 벌써 힘 빠졌어요 몇 번 들이대지도 않고 좋아요 초출모 동생 동생이 더 까칠해요 아 올라만 타면 되는데 저게 뒷바퀴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는 이제 안됐단 얘기구요 자 불안불안하신 분 잘 잡으라고 잘 잡으라고 아 잠깐만 잡아야지 잡았어 그래도 그래도 잡아서 그만큼 살아난거야 이제 이게 초출모 동생인데 풀코스는 저기서부터에요 지금 루크님이 출발한 곳에서부터 풀코스구요 제가 요구하는거는 이제 와서 호핑으로 여기서 돌려서 아이씨 거칠죠 아직도 호핑이 거칠어요 저렇게 거치면 좋아요 좋아요 고마스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흔들렸는데 또 이쪽인가요 또 이쪽인가요 또 이쪽인가요 와 됐는데 엄청 들이댑니다 새로운 코스입니다 초출모 동생이구요 아 아 루크님 풀코스 도전합니다 여기는 초출모 동생입니다 코스가 이제 동생도 있어요 아 아 부드럽게 출발을 시켜보세요 됐어요 잘 봐 풀코스를 아 실패 풀코스 3개 최초에 도전하고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서 어필리 의욕이 불타고 있어요 됐다 아 아 잘 타고 잘 타고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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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조심해야될군 아 아 아 코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번에는 위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기도 부드럽게 일단 돌려서 각을 잡아야 돼요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은데 됐어요 일단 가야죠 됐다 됐다 올라와야 되구요 아 만만치 않은 코스예요 예 예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예 고맙스님 아 어 어 아 소스 아직 안됐어요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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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 코스만 잘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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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졌다 겨운 손수 재미있는거 없어요 녹수름 끝! 풀코스 도전합니다 방향전환을 했구요 자 이제 올라갔구요 자 이제 소나무 하나 넘었고 소나무 성공했습니다 세계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세계최초에요 세계최초 웃기는 말이지만 일단 세계최초에요 루크님이 세계최초에 다시 도전하고 싶어서 왔구요 루크님이 선시범을 보입니다 루크님 여기 경험 많구요 루크님 잘 못 떨어졌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호핑이 있다 그래서 끝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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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입니다 끝끝내 땡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루크님 아 위험해요 두꺼비바이 세계최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실패했었구요 그동안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루크님 시범을 보입니다 잘 들어왔구요 또 그쪽인가요 성공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파워가 있으시니깐 파워 하나도 안되요 아이씨 아이씨 가겠네 못 가겠네 펑크하고 앉아있는데 여기 잘 들어왔어요 됐다 아이고 아이고 산타구 선수 산타구 선수가 여기 세계최초에요 아 그래요? 세계최초로 근육 두줄로 한다 그래요 근육 두줄로 하는데요 이렇게 떠들면서 타죠 안타구 선수가 이제 동작이 화려해요 보면은 아이고 칭찬을 못해요 칭찬을 칭찬을 못해 실패요? 어필리 여기서 잘 들어가야 돼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드디어 과연 괜찮아요 호핑으로 호핑으로 튕겨요 호핑 그렇죠 살려 살려 intersections 아악 아악 세계최초 Harvard 직전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산딱고 선수의 화려한 동작을 한 번 감상해보겠습니다 아고 아기 때문에 됐어 됐어 성공입니다 아기가 거기서 있어서 예 성공입니다 아기로 칠 순 없지 그렇지? 이 Diskuss avant 굳이 어필스님 아 불안불안해요 불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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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선수 초입도 못올라오네요 여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렇지 다시 북거비 세계 최초 도전합니다 아 됐어요 안정적이에요 상당히 안정적이구요 자 이제 침착하기만 하면 돼요 야 어떻게 거기서 호핑을 해 도마스님 안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아 무시요 도마스님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돼서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갔어요 잘 떨어뜨리고 침착 어 됐어요 좋아요 됐어요 그정도면 됐구요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뛰어 잘 들어왔어요 백마선수 코스를 잘 탔구요 좋아요 예 일반인 코스 지나가세요 어필립 너무 약이 올라서 마지막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올라갔어요 상당히 좋아요 지금 지금까지는 아주 동작 좋구요 그냥 가 그냥 밀어 밀어 아유 왜 또 거기서 코스가 잘못 들어간거지 어필 거의 성공했는데 아쉽겠어요 다음에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힘들어 안되는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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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